오늘은 깊은맛 묵은지 준비했다 묵은지로 할 수 있는 간단하고 맛있는 3가지 요리 만들어봤다 첫번째는 맛깔난 묵은지 부침 먼저 묵은지 작은거 반포기를 물에 3번 정도 엉궈서 물기를 꾹 짜고 체반에 받쳐줬다 묵은지는 밑둥을 잘라내고 작은 속잎은 그대로 담고 큰잎들은 먹기좋게 쭉쭉 찢어서 3등분해서 볼에 담았다 대파잎 약간은 송송 썰어서 담고 통마늘 2개 잘게 다져서 담고 양념은 설탕 2스푼 고소한 통깨 1스푼 들기름 2스푼 넣고 조물조물 버무려줬다 접시에 담아서 먹으면 묵은지의 깊은 맛과 은은한 단맛 아삭한 식감이 입맛을 살려줬다 두 번째는 깊은 맛 돼지갈비 김치찜 돼지갈비 1.2kg을 스텐볼에 담고 물을 부어서 1시간 흰물을 빼줬다 물에 깨끗이 한번 씻어주고 데칠물이 끓어오르면 식초 2스푼 돼지갈비 넣고 끓어오르면 3분정도 더 끓이고 체발에 맞춰 하나씩 깨끗이 씻어줬다 그 다음 양파 작은거 1개는 굵게 채썰어 준비 대파 1개는 4cm 길이로 잘라주고 굵은것은 반을 갈라서 잘라줬다 통마늘 3개 다져서 담고 돼지갈비는 큰것은 한번씩 잘라서 담기 배추김치 한 포기는 반 포기씩 3등분해서 돼지갈비 위에 올리고 그 다음 쌀뜨물 1.5리터 중약불로 끓여주고 까는 국간장 3스푼 구수한 된장 크게 1스푼 설탕 3스푼 넣고 잘 섞어주고 끓어오르면 3분정도 바글바글 끓여 잡내 날리고 뚜껑 덮고 약불로 30분 끓여줬다 고춧가루 2스푼 넣고 잘 저어주고 뚜껑 덮고 다시 30분 끓이고 고춧가루 2스푼 넣고 잘 저어주고 중간에 한번씩 저어줬다 다 되면 그릇에 담고 툭 익어서 보드라운 돼지갈비와 진득한 감칠맛 김치를 싸먹으면 진정 밥도둑이다 세번째는 입맛 살리는 묵은지 메밀 비빔국수 대파잎 약간은 얇게 슬라이스해서 준비하고 묵은지 150g은 밑동을 잘라내고 0.5cm 두께로 어슷하게 길쭉하게 썰어서 담았다 통만은 2개는 다져서 무침볼에 담고 양념은 진간장 3스푼 설탕 1스푼과 반스푼 상큼하게 식초 1스푼 고소한 들기름 2스푼 넣고 잘 섞어줬다 통깨 2스푼 넣고 반정도 갈아서 깨소금 만들어주고 물이 끓어오르면 메밀국수 2인분 넣고 4분 삶아 찬물에 차게 헹궈서 물기를 꾹 짜줬다 메밀국수 무침볼에 담고 김치와 데퍼넣고 골고루 묻혀서 접시에 예쁘게 담고 깨소금 1스푼 조미김을 올리면 완성 잘 비벼서 먹으면 구수한 메밀국수와 시큼한 묵은지의 조합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맛있다 2스푼 2스푼